엄마를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어디에 둘 곳이 없고. 허공 속에서 혼자. 메아리치는 기분. 그냥 내 혼자 몸. 하나 어디 맡길 데가 없다.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냥 쭉 처진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잖아 너무 힘들었을 때. 비가 억수처럼 쏟아진단 말이지. 근데. 정영란은 내 보금자리 하나 실자리 하나. 이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실 곳이 없다 지금 그러거든요. 네 사실이에요. 그냥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네. 근데 남편의 지배함이라 그래야 되죠. 또 플러스 우리가 어찌증이라 그래야 되죠. 그냥 너무 심한 걸로 보이고 요즘도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면 말씀하세요. 요즘도 저렇게 맞고 사는 사람이 있나 할 만큼의 온몸이 멍투성이로 보여요. 맞아요. 아우 그냥 술 마시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엄마는 학교사 엄마 자체가 어렸을 때 참 귀구한 사주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뭐 내 부모 밑에서 크라는 사주가 못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이나 뭐 종교 자체 뭐 그런 그와 온. 사주가 애로운 사주라 아마. 일단 부모 품에서 크라는 사주가 못 돼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갈 곳이 없어 보여. 그런데 요즘에는 폭언 폭력 세계에 사는 여자들 별로 안 돼. 엄마 얼굴도 이쁘시고. 또 엄마가 근다고 해서 집에서 남편 돈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남편이 정신적으로 너무 또라이라 내가 한 자랑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쉴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어버린 것 같아. 너무 심하게 술만 마시는 사람들이 또라이 짓을 하고 힘들어요. 참. 어떻게 힘들어. 죽고 싶을 정도로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운이 좋으면 아마 죽어버렸으면 더 나한테. 또 어떻게 살아나게 돼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신랑이 때리기만 해요. 때리기도 하고 막 침도 뱉기도 하고. 또요. 그냥 막 소변도 막 뭐 아무 데나 막 짜고 그래. 술 마시고 들어. 집에다가. 오기로 그러는 거지. 글쎄 오긴지 쟤가 미워서 그런 건지. 그냥 미워서 오기로. 그쵸. 근데 내가 엄마한테 아무리 점을 봐도. 잘못한 게 지금 보이시고 않아. 그냥. 가정 하나 이루어서. 내가 겪었던 상처는 내 부모 내 부모한테 사랑 못 받은 부모 뭐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뭐 사랑 못 받은 거잖아 그래서. 그 외로운 만큼은 자식한테 밥 물려주리라 이 꽉. 물고. 살아온 세월이 많다고 봐요. 맞아요.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근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침 뱉고. 얼굴에다 뱉죠. 침 뱉고. 오줌 싸고 집에. 애들이 애들도 엄마가 엄마만 참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밑에서 보는 애들은 또라이 돼. 엄마가 애들 지키는 게 아니라 애들도 배른 거 같아.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더 걱정이 돼. 그러면 엄마가 빨리. 이혼을 하고 나와야지. 근데 갈 곳이 없고. 또 사실 남편이 이렇게 이혼을 얼른 성낙을 또 안 해주고. 타이밍이 딱이에요 지금. 지금 뭐가 타이밍이 딱이냐면. 물어볼게요 남편 여자 있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지금 한. 팔월달 치 팔월달. 또. 한 십이월달. 불구하면 한 달밖에 안 됐네. 남편 분명히 엄마 폭언 폭력으로. 분명히 저한테는 감재가 비쳐요. 네. 그런 거 같은 게 아니라. 그럼 정신 좀 차리시고 저 말 좀 들으세요. 힘든 건 아시겠지만. 남편 간제로 무슨 걸려있는 게 있냐고 엄마랑 같이 연결돼 있냐고.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여자가 있는 거 간제가 아니라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간제로 신고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신고도 해보기도 했어요. 예 거기에 해보도 해보기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편이 거기에 지금 크게 말려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인상사살 한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여기에서 분명히 신고한 거 맞죠. 예. 근데 엄마가 여기서 지금 자꾸 회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엄마가 여기서. 합의 안 봐주면 끝이에요. 구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분명히 조건을 내세울 거예요. 합의 봐준 조건으로 너한테 이혼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왜 자꾸 사고적일수록 자꾸 말을 피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나한테 진짜 오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남편이 나 때렸어. 남편이 나한테 오줌 쌌어. 남편이 나한테 침 뱉었어. 그게 아니잖아요. 예언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걸로 와놓고 그래서 지금 이 권이 지나가 버리면 없어요. 예언 수가 없다고요. 지금 엄마가 이 사람을 신고해놓고 이 사람이 구속 이제 구속은 지금 마음에서 구속까지는 엄마가 안 바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간 적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 거 같지만 신고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그러면 합의를 보고. 이혼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당연하죠.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마음의 문을 안 움직이고 있잖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산다는 그 마음의 문을 안 움직이고 있잖아. 마음의 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우리 애들 핑계 삼아. 애들한테 그런 거 같은데 이혼한 걸 안 보여줘야지 하는데 안 보여주려고 지금. 이사가 아닌 거 같아. 안 보여주려고 처사가 아닌 거 같아. 엄마가 더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러면 합의를 해주고 제가 이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걸로 저는 나가기도록 그러면 해볼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엄마 둘째 미쳐나가요. 지금 둘째가 여기서 요만큼 다. 폭탄이 일렀어요. 그래서 언제 엄마가 엄마가 몇 번 죽을 고비 낸 거 나도 알아요. 그러나 이 아가 만약에 죽을 고비 낸 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아가 이 그 삶 속에서 엄마 아빠 아빠의 그런 행동 속에서 우리 둘째가. 만약에 지가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책임이에요 그거. 그건 절대 안 되죠. 제가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응 애들을 제가 따로 간주하도록. 애들 간주할 필요도 없어 다 컸어요. 컸으면 커서 엄마의 그. 맞고 그 잘한 모습만 애들이 봐서. 애들도. 그러나 애들은 착각하기 때문에. 엄마 편을 좀 든 것 같은데 인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애들도 엄마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혼수가 지금. 이월. 삼월 불매 이혼수가 있어요. 지금 하시면은. 그거 놓치지 마시고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 평생 엄마 골아 죽어요 골아. 말아 맞아 죽고 골아 죽는다고 이걸 보러 오셔놓고 자꾸 이혼수를 덮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안재수를. 엄마가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흥분해서 미안해요. 이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 뱉고 오줌 싸고 그 집에 엉망 엉. 뻑하면 또 불 질린다고 그 말도 했을 텐데요. 네 했어요. 그렇죠 그 공포 속에 어떻게 살아.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이삼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삼을 남기지 마시고 그냥 냉정하게. 뭐 조금만 정도 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만지고 또 뭐 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네.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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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